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용만 하려는 것이 틀린 것이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용만 하려는 것이 틀린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4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시작부터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명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 말하지만 속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가난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불신앙의 삶이 결국 얼마나 바닥을 치는 곳으로 내떨어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에서 시작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기도를 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 열심히 기도해라. 한나의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바뀐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한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소중한 마음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그 소중한 하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스스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약속 가운데 계시고 있는 계신 분이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살핀 겁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사기 350년의 마지막 시기쯤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난한 땅에 세우신 후 350년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할 때부터 얘들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신을 찾으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8장 8절을 참고하면 어쨌든 그런 참담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래도 어떡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자꾸 빗나갈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택하시고 사명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자꾸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인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계속 성실히 그들을 인도하셨었죠. 그래서 늘 신실하게 깊은 사랑과 또 인내를 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 뜻대로 걷고자만 한다면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언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에 앞장서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았던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 보는 삶은 어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냥 세속과 똑같은 수준에 서서 그냥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인도해야 될 그런 인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경이 그 사사시대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이 백성들의 지경이 계속 어느 정도고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냐? 도대체 제사장이 이 모양이면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사사기 4장에서 6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사기 4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지니까 4천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고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보여주었던 여하의 법괴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이기려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아심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의 전쟁에서 실패했다, 패배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불순정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약속해 근거로 보면 딱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귀를 지키지 않으며 불순정의 길을 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는 너희를 맞아 싸우는 적에게 너희가 패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정의 길을 걸을 때 약속한 건 뭐였냐면 7절이었어요.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에게 지고 패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귀를 지키지 않고 불순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결과가 어떤 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런 실패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잘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난정복전쟁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고 단정을 져놓고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동원하는 방법을 자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4장 3절 이스라엘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노들이 말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용할 방법이 뭐냐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자면 신로에 가서 신로가 그 장소잖아요. 신로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성마기국 시키면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거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를 가져오자. 이게 역사 속에서 전쟁에 앞서서 능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머리를 구린 거죠. 그래서 여의 법규를 이용하자. 이 결론이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령한 방법처럼 보이죠. 광야 방황 시기도 그랬잖아요. 여의 법괴가 움직이는 대로 앞서 나가는 대로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갔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이 법괴를 메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고 또 열의 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의 법괴가 가장 앞장서서 그 성을 돌다가 여하께서 신호를 주실 때 함성을 질러서 여의 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능력의 상징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괴를 앞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뒤로 우리가 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겉은 신앙적이 아주 그럴듯하게 그들이 포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하의 법괴를 세우고자 했던 저들의 마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부르신과 그 말씀과 순종의 길을 갖고자 하는 것과 전혀 무관했다라는 거죠. 원래 법괴라는 것은 신해산 이후에 광야여정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움직여 나아갔지만 가난 정복 후에는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 거기가 그때 신로라고 했는데 신로라는 것에 성막, 교회당을 세우고 그 성막 안쪽에 지송소에 법괴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걸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 패배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언약계가 있는 성소로 다 같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괴를 자기들에게 내 현장으로 나에게 갖고 오는 거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법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증거괴 안에. 만나의 항아리,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란지팡이, 그리고 뭐 있어요? 십계명인데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었잖아요.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배신하거나 우상처럼 대할 때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백성들의 삶과 태도와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기억하기 위한 물건들이거든요. 만나가 뭐예요? 출협기 16장을 보면 광냐 여정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먹을 거 없다, 불평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에 내린 게 만나였죠. 하늘에서. 그리고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뭡니까? 싹시난 지팡이. 마른 지팡이인데 싹이 난 거예요. 민숙이 17장을 보면 고라라는 사람, 그리고 다단의 반역사건 때 고라와 다단이 심판받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이게 잘못 틀어졌어요. 이게 다른 걸 보여줬는데도 잘못 삐뚤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착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통해 일하는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12지파 모든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대표들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 다 놓고 다음에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마른 지팡이였는데도 다 마른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그런데 거기에 싹시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불순종의 결과 싹시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살아계신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의 어떤 결과였고 그리고 이제 돌판,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갖고 간 건 왜 그랬어요?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 신 만들어내나. 그래서 이집트 해봤던 게 금송화지니까 금송화지 만들어내는 바람에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확 집어 던졌잖아요. 깨져버렸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억의 물건들이라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사건, 사건마다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의 상징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 아래 딱 두신 거였죠. 다시 말해 이 여하의 법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증거물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이상한 힘을 드러내는 신비한 물건 아주 유용한 부적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게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의 기억물인 거죠. 증거물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주는 이 여하의 법계를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힘으로만 사용하려고 우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서 상당히 잘 먹힌다와 가는 부적을 아주 비싼 돈 들여서 막 사용하는 그런 정신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여하의 법계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증거관데 증거의 괴잖아요. 이 역사를 까발리고 있는 확실하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의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고 늘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다 보니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다 보니 이 백성들이 이제 증거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각성의 증거물이 된 게 아니라 부적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주 유용한 아주 힘있는 부적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증거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답답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그 법괴가 그래서 성전에서 가져다가 전쟁의 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땅이 진동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 흥분된 소리와 이것이 불레셋 군대 저쪽 반대 적들의 진영까지 너무 크게 전달이 돼가지고 듣는 불레셋 군대도 두려워할 정도였거든요. 참 재미있고 황당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닌데 지금 자신들의 믿음에 자신들의 어떤 신념에 심취된 상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면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이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불레셋이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대고 잘못된 것임에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념을 갖고 착각을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도 그게 동요가 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과다하게 돌면서 마치 진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이용해요. 플라시보 효과 확증의 편향 효과 마인드 컨트롤 효과 이런 게 복합된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만민중앙교회에서 저기 천사 가는 거 보이시죠? 가짜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이랬던 그게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서게 하기보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치우치게 하는 일인 거죠. 플라시보 효과가 아주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점검하고 바르게 되돌아보고 나를 깎고 해결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이 일을 이루는 어떤 힘으로 사용 우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고 광분된 상태 지금 그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거의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든 예배든 법계든 제사장이든 그 무엇이든 다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정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으면서도 마음은 뜨겁고 감정은 최고로 달아올라서 여의 법계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도 이게 사기가 충천해서 환호성 지르고 마치 뭔가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집단 착각의 집단 광분에 빠진 거죠. 지금 이런 이스라엘 상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 교인들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예배를 자기들 생각과 뜻대로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각색해서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감정적인 흥분에 취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이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노래와 재미있는 모임으로 또 신비한 현상을 보이고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 어떤 이상한 집회로 마치 그런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일에 쉽게 휩쓸려 다니면서 그런 출처를 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 속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가려는 이런 것 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집회 뭔가 느껴지는 집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 쫓아가서 돈 받치고 시간 받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귀신의 장난감 대고 그럴 땐 종교현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꼭 집회가 그냥 그렇게 광분하는 집회가 아니어도 잠잠해도 이미 근본적으로 이런 믿음의 근본 뿌리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을 대할 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말씀과 견주어 살펴보며 내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의 힘만을 동원할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지 지금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의 강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그런 도움이 없이는 때로 절망 속에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30대에 여기 와서 28년을 지내고 이제 60이 다가오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은 또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 건강하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병들 속에서 아파하시고 견디시고 또 고국에서 그 홀로 그 두 분이 그냥 살아내시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전능한 힘들이 정말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신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절망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아보는 삶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바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조금 잘되는가 싶으면 누구라도 아주 극도로 교만해져서 그냥 고개 뻣뻣해주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자리도 탐내고 하나님도 종처럼 부리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교만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을 인도해야 될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의 결과라고요. 내가 교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알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돈과 시간이 어디에 많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가 다 쏟아져가고 있는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차분히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바르고 온전히 분별해서 번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 삶의 더 곳곳에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묵묵한 하나님의 백성된 빛된 소금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여러브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쁨과 감사가 아닌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에 동원하려고 했던 미신적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사탄처럼 하나님의 자리도 탐내는 죄악을 범하게 한다는 거 있지 않고 정말 삶의 곳곳에서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겸손한 삶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거짓된 속마음들이 있다는 거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을 드러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